한글자막 by 김현석 김현석, 오늘 패션은 뭐예요? 오늘 살짝 간지하네? 지금 오늘... 뭐? 밥이 오늘 또 되게 멋있어요? 밥이 오늘 멋있어! 지지훈이다 또 이거 너 이럴 줄 알았어 지지훈이 뭐니? 이 타입에서 가세요 싸워! 싸워! 짜파! 이런 거 하지 마 어? 이거 그거 하자 돌려가지고 카메라 가운데 나온 사람이 소추 먹기 오케이? 나 감당? 나 돌리래 잠깐만! 고추 매워! 진짜 매워 그냥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돼 하나, 둘, 셋 너무 세게 돌리면 안 걸려 아 우리가 안 걸려 이거는 하나, 둘, 셋 둘, 셋 바로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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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.. 이게 태풍됐네 빰빰빰 씹어먹기 맛있겠지? 맛있게 먹어야 돼 하하하 배준땅이 아이고 아이고 오 아깝다 오 빨리 왔다 아 아 아 아 아 뭔가 달라 와 저희 야시장에 왔어 호 호 호 와 진짜 처음으로 이런 데 와 봤다 나 야시장에 왔는데 처음 와 봐 긴장이 되고 말아잉 오오 진짜 찐찬찬 찐찬찬 찐찬 찐찬찬 모두나 우리가 처음 먹는 음식은 버블티입니다 마실 좋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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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뜨거워 신선하게 형을 어떻게 쓰지요? 세우야, 세우, 세우! 안녕, 네 이름은 뭐니? 네 이름 어떻게 될 거야? 오방이 동생 생겼네 너의 이름은 미켈란젤로라 그래 미켈란젤로야 네 이름은 미켈란젤로야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또 항상 연습실에만 있어서 이런 데 못 나와봤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와도 이렇게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다 푼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파이팅 게레비 쏘카 진짜 좋았네 뭐야 카메라 카톡 야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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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약 큐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번에 추가된 게 CO2 효과를 추가했어요 롱타임 넣었을 때는 화약 안 나오나요? 롱타임 노폼 클라이맥스 때도 넣어주세요 지금이 나의 밤 지금이 나의 밤 저스턴하고 캔디의 CO2 다 같이 가 자 겟레디? 쇼타임! 아이 콘서트 아시아 첫 번째 투어 인 타이페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겟레디? 쇼타임! 렛츠고! добр 3 타이페이 쇼트 타임 투어 끝이 났습니다! 정말 너무 재밌었고 팬들의 환호성과 열공적으로 저희를 맞이해주셔서 인상이 너무 좋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 되겠죠! 안녕! 다음으로 갑시다! 다음은 포커입니다! 포커입니다! 아멘